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인 점포가 크게 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절도가 눈에 띄는데요. 짧은 시간 역할을 나누는 등 범행은 갈수록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두문 새벽 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선 두 명이 공구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더니 돈통을 가방에 털어붓습니다. 남은 지폐다발까지 챙겨 가게를 나서는 데까지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10대 중학교 동창들 이었습니다. 한 명이 실시간으로 무인 점포 주소를 찾아보내면 나머지 두 명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이 무인 점포 8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는 데에는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사용할 공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즉시 10분 이내에 범행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만약에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미수에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 상태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훔친 현금은 80여만 원. 훼손된 키오스크 수리나 교체 비용까지 하면 피해는 더 큽니다. 저가가 아니라 고가다 보니까 결제기가 한번 파손이 나면 가게 운영을 못하고 계속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운영을 할까 해야 되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까지 1년여간 전국의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6,300여 건, 하루 평균 13건 꼴입니다. 한 경비업체 조사 결과 최근 2년 반 동안 무인 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입문에 실시간 감시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입장 시 신분증을 인증하는 등 무인 점포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